일단 고릴라님한테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잠깐만 아유 그냥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야 이 개새끼야 팀원분들이 너무 다 마음에 들고 최 마지막이 뽑혔잖아요 야 아이 큐맨님 야 아 예전에 또 큐맨님 저기 공사팀에 있는 여러 또 선수들 가지고 인연이 있는데 예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었나 봐요 야 다 저기야 이제 야 여기도 저기고 여기저기 다 저기야 나 나 다 저기야 이거 가려 약간 헬프미처럼 헬프미 약간 이런 느낌